네 보이론 2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2 섹션에, 그러니까 블레이앗 책의 5.2 섹션 Polynomial Description of Cyclic Codes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릭 코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이클릭 코드는 이제 리뉴얼 코드 중에 하나의 종류고요. 그래서 언제 사이클릭 코드라고 하냐면은 요것이 코드워드일 때 요것이 코드워드일 때 요것의 사이클릭 쉬프트 지금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자리로 갔고 두 번째 있는 게 세 번째 자리로 갔죠. 그리고 맨 끝에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맨 앞에 온 거죠. 그러한 사이클릭 쉬프트, 물론 뭐 왼쪽으로 쉬프트를 하든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릭 쉬프트를 한 것이 여전히 코드 C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사이클릭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요런 시퀀스 또는 뭐 벡터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시퀀스를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알로 계속 나타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뭐 Generating Polynomial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요렇게 이제 폴리노미알로 나타내는데 요거를 이 맨 안에 요건 지금 맨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Zero Advisor는 없으니까 이제 Integral Domai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Commutative Ring with Unity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Ring인데 이거를 이 맨 안에 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이 맨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디그리가 제한이 안 되죠? 디그리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은 디그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N-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드의 그 블럭 랭스를 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의 디그리가 항상 N-1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N-1 이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지금 요러한 코션트 맨 안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디그리가 제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요거랑 지금 아이소몰픽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Xn-1승에 Xn승-1이라는 것을 그 어떤 약수로 갖는 그런 폴리노미알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Xn승-1이라는 걸 다 이렇게 약수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요걸로 나눠주면 그때의 나머지만 보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사실은 누구랑 이렇게 아이소몰픽한 거냐면 사실 원소가 원소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GFQ의 사실은 X인데 여기 괄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디그리가 항상 N-1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Xn승-1로 나눠줬으니까 그것의 나머지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그리가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러한 그 코어션트 링을 생각을 한다면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GFQ의 X를 생각하면 디그리가 제한이 안되는데 그거를 Xn승-1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사실은 디그리가 다 N-1 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이클릭 쉬프트를 사이클릭 쉬프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벡터 영역에서의 사이클릭 쉬프트를 이 폴리노미알 영역에서 벡터 영역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거랑 여기 폴리노미알 도메인으로 넘어왔을 때 이걸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X 곱하기 CX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디그리가 더 커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디그리가 이것만 해도 벌써 N-1 이었는데 여기 X를 곱하면 디그리가 N으로 되잖아요. 디그리가 N으로 되면 안되니까 여기서 뭐하냐면 리메인더에 X N승-1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노미알 디스크립션을 할 때 그냥 전체 이미의 폴리노미알 말고 그렇게 나눈 걸로 생각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를 곱해도 여전히 폴리노미알인 집합이 바로 사이클릭 코드 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것도 되겠습니다만 X 대신에 사실 이미의 폴리노미알 뭐 뭐 A of X 곱해도 사실은 여전히 코드워드가 돼야죠. 왜냐하면 리뉴어 코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X제곱 플러스 X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벌써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요건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에 합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코드니까 합친 것도 여전히 코드워드가 돼야 되고 그렇죠? 지금 지금 히어롬 5.2.1에 뭐가 나오냐면 C가 어떤 사이클릭 코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C of X가 C of X가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고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고 A of X는 뭐 임의의 어떤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다항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뭐가 돼야 되냐면 remainder에 임의의 다항식을 곱하고 C of X를 곱했을 때 이것도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건 역시 바로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돼야 된다.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C가 사이클릭 코드일 때 C가 사이클릭 코드일 때 임의의 폴리노미알을 곱해도 여전히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이클릭 코드일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되면 그러한 코드워드 폴리노미알들로 모여진 그러한 집합 그것은 사실은 사이클릭 코드다. 그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드워드 폴리노미알 코드워드 폴리노미알 중에서 디그리가 가장 작은 거 물론 이제 제로는 그냥 0이니까 안 되고요. 넌제로 폴리노미알 중에 유닉, 모닉, 넌제로 폴리노미알이죠.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generator 폴리노미알 gx라고 해요. of c 어떤 코드 c에 generator 폴리노미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2에 보면 사이클릭 코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gx의 고부로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로 구성되어 있냐면 of degree k-1 or less 이건 뭐냐면 c가 COX가 cyclic 코드의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면 반드시 COX는 GX 곱하기 어떠한 폴리노미알 형태로 반드시 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역도 성립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역은 지금 증명이 된 상태죠. 이렇게 곱하면 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이쪽만 한번 증명을 해보면 즉,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은 반드시 이렇게 GX 곱하기 AX 형태로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 GX는 지금 Generator 폴리노미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GX라는 것은 여기서 GX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GX는 이거니까 GX는 Nonzero 폴리노미알 중에 가장 디그리가 낮은 거였죠.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보통 이런 증명들은 항상 다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왠지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다. 그거 증명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CX를 예를 들어서 GX로 나눠 봐라. 그럼 몫을 우리가 Q 편의상 대문자로 쓸까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면 Q of X에 S, S,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S of X는 나머지인데 여기 C of X에 마이너스 Q of X, G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디비전 알고리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이제 디그리가 똑같죠. 디그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코드워드였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증명을 할 거냐면은 G of X 곱하기 Q of X는 사실 이게 코드워드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모든 코드워드가 다 이걸로 표현되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코드워드가 되는 건 맞는데 요건 원래 코드워드였고 근데 요걸 빼고 나면은 리뉴어 코드니까 요것도 코드워드가 되죠. 그런데 S of X는 디그리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요기 지금 G of X에 디그리가 있는데 G of X가 G of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본 거니까 요거는 디그리가 G of X보다 작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G of X는 처음부터 G of X는 Generator Polynomial이니까 Smallest Degree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Smallest Degree인데 넌 제로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G of X는 G of X 곱하기 Q of X 해가지고 증명이 끝나죠.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코드워드가 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코드워드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드워드 중에 G of X의 멀티플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느냐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모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코드워드가 항상 G of X의 멀티플로 표시가 됩니다.